제 1회 선미 덕후 선발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썸미댄스 사이퍼. 댄스 사이퍼 아시죠? 음악이 딱 나오면 내 음악이다 싶으면 딱 내가 나와서 자기만 탁 춤추는 거예요. 선미 씨의 노래가 나올 겁니다. 그 안무를 맞춰야 돼요? 안무를. 조미 씨는 안무를 그대로는 못 할 수도 있으니까. 헌정 안무도 되죠. 헌정 안무도 되죠. 알겠습니다. 댄스 사이퍼 음악 주세요. 아 모릅니다. 아 모릅니다. 아 유정. 아 유정님. 아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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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하얀스 사이팀에 이러면. 하얀스 사이퍼 하얀스 사이퍼. 하얀스 사이팀에 이러면. 아 너무 웃겨. 저요? 종민이 이제 나가야죠. 다음 순서대로 나가네요. 다음 순서대로 나가면 종민 씨거든요. 맞다니깐 좋고. 종민이 나가야죠. 죄송한데 이런 안무 없었어요. 흔들고.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. 다시 한 번 할게요. 24시간. 어떻게 했지? 헌정 안무도 있겠죠. 음악 주세요. 어떻게 해요? 백스콘이 나죠. 백스콘이 나죠. 선미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.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. 진짜 선미를 위한 거든지 아니면 진짜 당황했던지. 당황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. 네.